누구 나오게 되어있는데요? 없어요. 아니, 저는 여기 있다 보니까 이 우필이의 의도와 다르게 우필이는 이 모기 모임을 진행하는 의도를 들어보니까 막 주제의식이 좋고 이래가지고 주제에 대해서 미리 많이 들어보고 10분씩 정리해가지고 발표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고 이런 아주 좋은 취지로 이 모기 모임을 진행하는데 오늘 보니까 우필이 생각하고 상관없이 아니, 너무 사람 냄새가 나서 저는 좋아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선할지라도 하듯이 우리 첫 번째 발표자 순무기는 주의 몸에서 늘 보니까 너무 고맙고 든든하고요. 구수하고 부담이 전혀 없이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점점 더 깊이 순무게 돼서 알아가서 좋고 교훈은 저도 오늘 이렇게 길게 말한 걸 처음 들었는데 교훈은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도 잘하고 또 우리 은숙이는 내 교회에 있는게 기적이다 생각이 들고 옛날에 어린이 서점에서 저와 같이 모임을 할 때 조금 하다가 은숙이가 간다 하더라고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을 더 듣다가 이제 교회로 와야 되는데 간다케 왜 가느냐고 물어보니까 합창단 하러 간대 그때 뭐 방송국 합창단인가 뭐 아니지 그래 뭐 덧보자봐 합창단 가는데 아니 그 호시호치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그 그걸 버리고 간다는가 내 속에 천불이 나가지고 그때 있잖아요 그래 저 자매는 교회에서 함께 살기 어렵겠구나 내 속으로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남아 있고 그리고 합창단 간다케사티만은 요즘 보니까 목요모임 늘 와가지고 반주하고 합창하고 이런 거 보니까 그 취미로 그렇게 하려고 하던 것이 아주 진짜 귀하게 쓰이는구나 싶어가지고 너무 좋고요 저는 오늘 왜 나왔는가 하면 이제 우피리의 우피리의 취지대로 다시 주제의식으로 돌아가서 그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어가지고 그 일단 그 창식이 이제 1장과 2장에 있는 선악과 이런 이야기 우리 구약성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이게 신화의 편집이라고 하잖아요 신화 교감 다 가르친다고 하대요 특히 이제 창식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화죠 신화 그 당시에 중동지방에는 대부분 소수민족마다 이런 신화 비슷한 게 다 있었대 거인족 신화 네피림 신화 있죠 또 뭐 홍수 신화 뭐 이런 것들 웬만한 신화에는 이게 다 끼어져 있죠 편집되어 있고 목사님 늘 말씀하시기를 그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수배된 민족의 신화 중에 그 유명한 신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직접 구해서 읽어보게 됐어요 길가메시 서사시 보면 뭐 진짜 창식이 하고 비슷하게 쓰여져 있다니까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가 창식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그리스 로마신화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한 번도 선악과라고 말하지 않고 그 당시 정서나 사람들에게 맞게 이렇게 마태공 7장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12절에 가면 그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뭐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구약 성경에 아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걸 아단과 하와가 에덴 통산에서 하나님이 그거 만드는 거 보고 썼나 그게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이 개시를 받았었나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조금 더 제 문제식을 확장시켜 봤어요 그럼 마태진은 예수님이 요즘 성경에 보면 성경 읽기 좋아하잖아요 누나는 성경에 보면 뭐 예수님 하신 말씀은 또 색깔 달리해가 인쇄해 가지고 막 나오는 성경책도 있다 해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는데 마태가 머리가 좋았나 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사전적으로 해도 한 AD 33년경에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그 후로 뭐 최초의 보금사가 쓰여진 게 마가보금인데 마가보금 쓰여진 게 뭐 한 AD 70년경 뭐 이렇게 생각되죠 뭐 빨라도 60년대인데 그러니까 그 텀이 얼마예요 30년의 텀이 있어요 마태가 뭐 예수님 말씀을 요즘처럼 녹음했나 나는 아이폰이라서 녹음도 안 되는데 갤럭시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뭐 필기 도구 들고 적었나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거 안 신기합니까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창세계 선악가를 모세가 통찰한 것처럼 물론 제가 이제 제 혼자 상상의 나리를 폈는데 어쩌면 마태도 그 자기 공동체에서 왜 토요일날 그 장성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뭐 마가의 공동체 마태의 공동체 이렇게 작은 초대 교회들이 이제 생겨났다고 했잖아요 어쩌면 마태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필요에 맞는 뭐 이런저런 말들이 이런저런 필요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걸 누군가 이제 이걸 게시라고 하죠 뭐 디문대 후성가 보면 뭐 하나님의 호흡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니까 우리 뭐 개인의 지성으로 쓰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좀 확장시켜서 생각하면 요즘 우리 신세에 우리 투핌 공동체 또는 뭐 뭐 담너머 공동체 뭐 열한식 공동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말들을 혹시 누군가가 기록으로 남기면 요즘은 또 디지털이 발달해 있으니까 기록으로 남기면 나중에 되면 엄청난 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곰 7장 그걸 보고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황금률 아까 그런 말씀 있었죠 그 뭐지 뭐라카더라 뭐 고대 그 유태인들의 율법과 모세의 뭐 계명들을 뭐 한 거라고 총망락 뭐 총정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죠 그 유태인 사회를 지탱하던 그 어떤 것들을 총 정리해서 이렇게 짧게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모기모임을 보면서 너무 사람 냄새가 나서 좋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 선화과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하고 막 사탄을 멸했다 하고 막 또는 막 높은 경지에 올라가서 막 자유롭다 하고 해탈했다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별로 그런 건 별로 난 안 하고 싶어 해탈 안 하고 싶어 좀 사람 냄새가 나고 가끔씩 선화과에 좀 걸리기도 하고 뭐 헛소리도 좀 했다가 뭐 이게 좀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좀 사람 사는 냄새 안 납니까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제 그런데 이놈의 선화과라는 건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서 제가 옛날에 이제 제가 30대 초반까지 이제 운동권 했잖아요 제가 있었던 조직이 산호맹이라고 하는 조직인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줄여서 산호맹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늘 긴장하면서 안기부의 공격을 받거든요 안기부가 이제 늘 체포에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행동할 때마다 소독이라는 걸 해요 소독 전문용어인데 소독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다른 조직원을 만나러 가요 그럼 몇 번 갈아타는 거죠 버스를 탔다가 택시를 탔다가 이러면서 이제 뒤에 혹시 안기부 미행이 없나 이제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행을 떨어뜨리는 이거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 왜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독립군처럼 이걸 보고 소독이라고 해요 그리고 전화통화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래 전화번호 몇 번이고 이렇게 묻잖아요 제 전화번호가 1154에요 오늘 무슨 요일죠 목요일이잖아 월화수목 네 번째 요일이죠 가면 제 1154에다 4를 더 하는 거라 5598 전화기다가 니 전화번호 몇 번이고 가면 1154 안 가고 5598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일련의 소독하는 작업이거든요 왜냐하면 늘 이제 수사기관의 공격을 받으니까 이렇게 해도 나중에는 잡혔잖아요 우리 안기부가 결국은 우리를 일망타진하는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근데 우리는 이 운동군보다 더 수사기관보다 안기부보다 더 고도의 이 놈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 이거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안기부 애들은 공중이 아니고 그래도 보이니까 택시 갈아타고 이러면 떨어뜨릴 수가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존재는 그렇죠 우리 생각 속에 쏙 들어와 가지고 싹 사로잡아서 어디로 가 허무한데 우리를 굴복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가 원하지만 갈라지는 말을 내가 막 하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최근에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이것도 이제 운동권에서 배운 건데 우리끼리 교제하다가 이런 거 있어 가끔씩 저한테 그런 전화가 오고 하는데 야 이거 니만 꼭 알고 있으래 이런 거 있죠 운동권에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니만 꼭 알고 있으래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이미 알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끼리 이제 부정교제 한다고 이거 니만 알아야 해 누가 뭐라고 했대 이러면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면 돼 우리가 금방 낚인다니까 그래 니만 알고 있으라고 말해 근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라 정말 몰라야 되는 건 내가 성미한테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성미야 저것도 내한테 이야기 안 해 그죠 니만 알고 있으라고 하면서 내한테 뭐 파일이 오잖아요 그 파일은 벌써 다 돌아다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하고 조심해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옛날로 말하면 이거 우리는 프로라 프로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모교모님 오늘 뭐 20명 남자도 하는데 이거 아까 규호가 캤잖아요 그 로고 로고 세 명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 그거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 죽음의 향기로 온 천하를 덮을 것 같은 게시가 저한테도 좀 왔거든요 아니 진짜요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생명을 받아서 내가 이걸 마음 놓고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전해 보니까 야 이게 천하를 얻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옛날에 2000년 전에 사도들이 벌써 캤다니까 우리가 가는 곳이 시끄럽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 사는 거다 뭐 이런 취지로 말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전에 우리가 느슨하게 하던 교회생활과 다르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정말 긴박하게 교회생활을 하면서 이 정말 그렇죠 다 살아야 되니까 사실 우리 우리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대국의 안에서 함께 살았던 모든 사람들 안에는 하나가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각자 왜곡돼서 표현되는 거지 그 놈의 공중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성질대로 말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성질대로 말하면 너희만 알아 하고 말했는데 다 알아 벌써 아니 내가 그거 들었다니까 상근이 형이 환수 형 보고 김천 목사는 이제 9시 다 켰대 저거 둘이 통한 거잖아 근데 이게 뭐 온 교회 소문나가지고 막 저한테까지 들려오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마음을 해명하고 뭐 이런데 정말 참 진땀을 흘렸거든요 그게 아이고 하면서 너무 속상해서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하고 우리는 프로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옛날 동립군처럼 아니면 최소한 산호맹 조직원처럼 내가 지금 너만 알아야 하고 하는 이게 온 교회에 퍼져가지고 우리를 갈라놓는다니까 가르는 건 쉬워요 언제든지 갈라질 수 있어 혹시라도 방송 보거나 비디오 보시는 분들한테도 형제님들한테도 제가 호소하고 싶은데 우리가 갈라지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갈라질 수 있어 너무 그렇게 내 생각을 고소하고 아 내 생각은 좀 다른데 카고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 좀 이게 아닌데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언제든지 해도 돼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 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가 각자 형님들부터 시작해서 각자 작지만 죽음을 이렇게 켜켜이 쌓아 올리면서 지금 이 분위기를 잡았어요 이 잡은 분위기를 놓치면 안 되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걸 제대로 아직 소화하지 못하는 형제들에게도 우리 그 형제들의 속상한 마음을 다 받고 또 우리 마음을 잘 이렇게 전달하고 호소해서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고 생각돼요 이걸 꼭 이 흐름을 지켜냈으면 좋겠고요 뭐 말로는 다 다르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 되고 싶어요 제가 미친놈 아닙니까? 사이콘데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싸울 때도요 내가 미친놈처럼 간다니까 진짜 저는요 논리적이지 않으면 못 견디는 성격이 있어요 이 스펙토라 방금 니 뭐라고 했노 무시했지 무시 안 했다는 거라 내가 무시했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새벽 2시 3시까지 쪼아붙이고 막 논리적으로 공격하거든요 야 그럼 우리 집사람은 막 미친놈하지 말로는 내일 못 이기잖아요 나는 사이코처럼 막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저한테 그래도 단련이 되고 이래가지고 제가 약간 사이코 기질을 보이면 바로 죽음을 내놔요 그래가지고 더이상 싸우질 않아 근데 우리 연구소 저분은 어떤가 하면요 저를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찌랄하든지 더 찌랄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정말 대접받고자 하는대로 대접하라 했는데 저는 뭐 전화도 퉁명하게 받고 왜 말투가 그렇잖아요 나는 누구 가까이에서 형제들과 가까이 스킨십하는 건 너무 못하겠어 피곤하고 이래가지고 누가 전화도 툭툭거리고 왜 전화했는데 카고 뭐 할 말 있나 카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미얀방에 가서도 내가 툭툭 던지면서 아이고 카톡 많이 오네 카고 막 놀리고 맨냥 비아냥거리고 이러니까 바로 돌아오는 게 있잖아요 막 똥바가지 막 확 저한테 퍼붓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대로 대접받는 거라 진짜 마태공 7장 12절 말씀이 정말 진리더만 내가 하는대로 대접받아요 요즘 어떤지 알아요? 내한테 아무 전화도 안 와 아무도 카톡도 안 와 제가 굉장히 바쁠 줄 알죠 아무도 내한테 연락 안 온다니까 성미아는요 저 방에서 하루종일 이렇게 하고 있어 애들 수학고무 시켜야 되는데 하루종일 이렇게 하고 있고 맨날 전화받고 막 있고요 야 오늘도 고보적인 다 내 누설할 수는 없고 저는 이렇게 아무도 저한테 전화 안 오는데 오늘 아침에 한 통이 전화를 받았잖아요 우리 남동율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남동율이 하는 말이 저한테 평생 처음 전화 온 것 같아 전화가 하는 말이 지영이가 화요 모임 화요 줌 모임 파일을 보내주고 들었는데 그러면서 전화가 막 울더라고 자기가 교회가 이렇게 되고 나서 최근 2년 동안 누구하고도 전화로 교제해 본 적이 없대 너무 속상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번에 화요 모임에서 형님들의 죽음이 이렇게 쌓여지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용기를 내서 이제 전화를 교제하고 형님 팔을 높이 들고 싶다 하면서 전화로 막 울더라고 들어보니까 내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뭐 푹푹푹 울고 전화 끊고 나서 내 거실로 밥 먹으러 출근해야 되니까 밥 먹으러 나가니까 우리 자매가 놀래가지고 있잖아요 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사실은 동율이 전화 왔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지금 울고 있다 하니까 우리 자매가 내를 꼭 안아 주더라고 뿐만이 아니에요 경향 각지에서 이 작은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뭐 이리저리 막 하는게 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또 우리 연구소 출신 어떤 자매는 절대로 지 이름을 밝히지 마라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내 생각하고 좀 다르다고 해서 이놈의 그 소독 알죠 소독 전문용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딱 낚아채가지고 우리를 허무한데 굴복하게 한다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면 살만 나잖아요 저는 어제 막 그거 부르려고 흰 그룹 뭉게 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찬란하게 솟아 오른다 하면서 영미 누나가 그 여름 성경학교 생각난다 하면서 여름 집회를 기다리고 영미 누나가 또 그 가사를 올려주고 이러니까 내가 영채경 또 동영상 올리고 내가 가사 다운받아 올리고 이래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나가 되면 금방 우리가 천국이 된다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지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내 안에도 있지만 우리 관계 안에 생기는 거잖아요 이 작지만 깊은 소식을 우리가 온 천하에 전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사실은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아 죽음이 천하를 덮는구나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작은 것을 내려놨는데 형제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 말이 그 말인 것 같아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큰 물줄기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소홀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여튼 보이지 않는 이놈과 싸우면서 늘 소독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